다음 이런 게 흥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흥미라는 거는 굉장히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 검사를 하게 되면 6가지 흥미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6가지라는 거는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용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현장형의 사람들은 몸과 도구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로 피자 가게를 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현장형의 사람들은 피자 가게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탐구형은 연구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비판하고 분석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를 한다면 피자 재료를 연구하고 이번에는 네모난 피자를 만들어볼까? 세모난 피자를 만들어볼까? 신상품 개발. 그런 신상품 개발 쪽에 투입되면 아주 재밌어할 사람들이 탐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형의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예술활동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특성은 남과 다루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형들은 이들은 봉사하고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체로 일하면서 책잉 공유를 한다든지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것을 즐기는데 이들이 피자 가게를 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서비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고객 서비스를 맡긴다면 아마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이 있는데 이들은 말로 판매하고 선도하고 지휘하고 이런 경쟁적인 활동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향도 잘하죠.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피자 가게를 한다면 어떤 피자 가게의 판매량, 생산 단가, 생산성에 관계되는 그런 담당을 하면 아주 잘 해낼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무용이 있는데 이 사무용의 사람들은 자료 준비라든지 세부 항목이라든지 정확성의 주의를 요하는 아주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자 가게를 연다면 지금 재고가 얼만큼 남았는지, 앞으로 물량을 얼만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피자 가게로 들어주시니까 6유형이 다 피자 가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까 홍진영 씨가 아까 교육 쪽이 더 맞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형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요? 진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 쪽에 높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용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농업, 자연, 군사활동, 운동경기, 기계관련활동 이런 또 세부 활동들이 있어요. 진영 씨 같은 경우는 교육이 높게 나왔는데 그건 사회용에 속하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하는. 사회용에도 교육, 사회봉사, 의료봉사, 종교활동들이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유형 코드도 알게 되지만 그 유형 코드 안에서도 어떤 활동들에 내가 정말 흥미를 느끼는지. 그게 가정가사인지 교육인지 교육 중에서도 대중연설인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인지 그런 경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중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제 일을 정말 좋아서, 제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제 일에서 재미를 느낄까, 열정이 솟을까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흥미로 대중연설과 글쓰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 흥미와 이 부분이 잘 맞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에너지 떨어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 이 직업 흥미검사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요. 총 317문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요? 꽤 많죠. 그래서 이 검사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든지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이한승 선생님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 아마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개인적으로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론 받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영희 씨처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직업이 좋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순서를 가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방향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그거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세요. 그런데 이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복귀 프로그램 4단계를 얘기하면 첫 번째가 지금 이수경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듯이 컨설팅을 받는 게 하나고 두 번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복귀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 내의 상황을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업훈련 받고 취업을 하고 나면 항상 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인데요.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본인이 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당장 남편 훈련도 시키셔야 되고요.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일을 시작하면 남편이 나를 잘 도와줄 거다. 그런데 아마 일해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이거는 부인의 일인데 내가 일부분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분담이 돼서 이거는 남편이, 이거는 내가, 이건 또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지라고 해서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3세에서 5세가량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엄마의 일을 돕는 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거, 책을 일단 열 권을 읽어라. 보통 주부 같으면 열 권 다 못 읽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열정이 있으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진짜 열 권을 사서 열심히 읽는다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책 열 권 읽는 게. 사실 책 열 권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진영 씨 같은 경우 집에서 아이의 좋은 엄마로서 또 자기 일을 가진 전문가로서 그런 두 가지 일을 좀 병행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대부분 밖에 나가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영 씨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관심 있는 분야, 열 권 정도 사서 집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 권을 읽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자기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고 싶은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있으니까 우울증은 생기고. 그래서 시작한 게 책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문 분야,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전문 분야의 책 열 권 읽으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겠죠. 처음에 고민하고는 정말 좀 다른 생산적인 고민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누군가 먼저 하고 있다면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도 듣고, 저서가 있다면 그 저서를 모조리 사서 읽어보는 방법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열정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흥미있어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전업주부로 있다가 뭔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정도의 열정이 없어서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고요. 홍진영 주부님에게 우리 이한승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홍진영 주부님께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교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라이센스에 대한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열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천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희망하는 직종이 강사라는 직업이고 지금 홍진영 씨도 선생님.